어... 아! 비기너! 아! 이새끼 아까 개잖아! 아! 이새끼 자꾸 다른 캐릭터로 날 적용하네! 어? 이럴 줄 알아서 들어와봐 그 캐릭으로는 날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? 그 캐릭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누나네 또 누나? 난 누나 좋아해 들어와 이새끼 1승 했네 1승 이제 1패로 망을 내리게 해줄게 그 캐릭터 접게 해줄게 이 캐릭하면 트라우마 생겨갖고 이 캐릭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게 해줄게 응 트라우마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줄게 덤벨아 덤벨아 그러게 왜 다 전부 나 그거지? 완장질 하지마라 승진지압 이기면 승진이다 빨라마! 오오 빨라빨라마! 응? 응? 별거 아냐? 응? 별거 아냐? 어? 응? 별거 아냐? 당할 줄 알았지? bypass 으악 할수 다시 딱 어우 이새끼가 남 거는 안된다 쑤 8 음? 당장 별거 아냐? 오오이 슈파어바뭐야 bisa 워이 crazy 한 번 써주면 당황한다 어 어 어 응 잡기 바로 잡 잡 잡 잡 잡 어어어 잡기 잡기 아아아아 접 접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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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접 접고 싶다 아이 접 접 접어버린다 접추를 따아이씨 하아 야 이건 이건 고인물이야 이거 썩었다 이거는 썩은 물이다 야 야 이거는 레알 썩은 물이다 아 개빡쳐 아이 썩은 물 개새끼들 어어씨 응 하나는 약하지 응 고르 어씨 어어 좋았어 썩은 물새 아 이거 뭐야 이게 뭔 카운터야 슈바 아 한 번 안아보자 아이씨씨 아 이 썩은 물 개새끼 썩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개새끼 썩은 물새끼 아 아 나가나가 너 너는 일단 배척이다 일단 몸매우는 잘했구요 너 이따 배척 아니 얘는 무조건 피한다 에 무조건 피한다 흠흠흠흠흠 일단 무조건 거른다 다 보니까 이거는 고였다 음 일단 배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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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배척 저세기 보면 바로 배척 안되겠다 아 이거 폴 한 번 5알 한 번 스트릿을 풀어줘야겠다 아우 아우 고고고고고고 아우